이처럼 LA 카운티의 확진자 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나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두 달 전인 10월 17일,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1033명이었습니다. 여름철 재확산 당시에도 단 한 명도 4천 명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던 만큼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가 오면 수치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인 11월 17일,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마지막 달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한 1일 확진자는 결국 17일 만에 정확히 두 배를 넘어서 2만 명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4배, 두 달 전에 비해서는 20배 급증이라는 믿을 수 없는 확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의 확산세가 전체 인구 8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56만 명이 넘는 전체 누적 확진자 수로 봤을 때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3월 이후 지금까지 카운티 인구 2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악의 상황임에도 감염에 대한 경각심은 오히려 지난 3월 또는 여름철 재확산 당시보다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특별할 것이 없는 공중보건 위기 상태입니다.